지금 혹시나 가정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으시고, 혹시 밖에 여자가 있으세요?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내 사주 팔자 자체가 양방에 솥을 걸어야 되는 사주거든요 양방에 솥을 건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정이 있다 하다가 가정을 온 가정을요 원래 온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온 가정이세요? 네, 맞아요 네, 온 가정 근데 부인과는 사이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자는 많은데 애인이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내 팔자의 자체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위에 원체 여자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남자들과 대화라든지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요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시거나 맞아요, 남자들 상대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대주님께서 이 끼가 잘못 발휘가 된다 그러면 진짜 양방에 솥을 더 걸어야 되고 기집질이 조금 나고 또 부부간이 시끄러워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정도를 잘 지키셨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팔자의 주위에 원체 여자들이 많이 끓는 사주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간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아닌데 주위 사람들 오해라든지요 그리고 많이 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좋아하거나 여자로 보지를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남자로 본다거나 이런 걸 해서 고초를 겪게 된다 유혹도 많이 당하시게 되고 그래서 다행히도 종교를 잘 지키셔서 그게 좀 많이 내가 비껴 갈 수 있었는데 팔자 자체가 원체 여자 꽃밭에서 놀아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 나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터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들과 오히려 대화하는 게 서로가 교감도 잘 되고 내 마음을 더 위로받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들이 뭔가 고민을 얘기했을 때 내가 더 잘 들어주게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잘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은 이때까지 종교를 잘 지키고 오셨고 여자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나 여자를 위해서 내가 내 소신껏 문제는 없다 하지만 여자를 위해서 시끄러웠던 건 솔직히 많았을 겁니다 맞아 집에서 자고 질투나 그렇죠 그런데 그건 누구 어느 부인이 내 남자가 내 신랑이 밖에 나가면 여자들 무리 속에서 있는데 그거 편하게 생각하는 부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넌 돈만 벌어와 이런 여자밖에 안 될 거예요 나를 서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자밖에 안 될 겁니다 내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입을 대고 뭐라 하고 싫어하고 당연하죠 아버님 그런데 팔자도망을 못 가다 보니까 나도 안 해야지 하면서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 나가면 그냥 여자가 들러붙으니까 그쵸? 그쵸? 내가 우리 부인 안심시켜 주려고 하면 우리 부인이랑 항상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불만이지 그쵸? 불만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은 항상 여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 여자 조심을 항상 많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팔자에 여자가 많고 여자 내가 기집질이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 대주님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가정은 못 지키실 거고요 그리고 여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폐가망신할 수 있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인연이 지어진다 그러면 오른 여자가 없어 네네네 말 그대로 기갈이 세고 그냥 집 밖에 모르고 진짜 여자도 여자다운 내조를 하는 이런 여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뭐냐면 물고 쥐고 뜯고 하는 이런 여자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원체 공줄이 강해요 우리가 항상 무당들이 많이 하는 건 공줄 옛날에 많이 빌었던 집안 내 모친도 많이 빌었고 나 역시도 불심이 있듯 내가 어디에 기대는 종교에 기대는 이런 부분도 많아야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집안에 혹시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은 없었어 스님은 없었고 그러면 무당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건 없었고 빌고에 대해 했죠 네네 집안 자체적으로 부처님 불줄이 굉장히 강해요 절간에 왜 공량을 한다거나 공량주 보살로 있었다든가 스님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처님한테 기의를 하고 부처님한테 공량을 올리고 우리가 그거를 뭐죠? 시주한다 그러죠? 시주 공량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친분들도 그렇게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에 공줄이 되게 많은 집안이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요 문서적인 거를 두고 문서 문서는 뭔지 아시죠?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문서적인 걸 두고 이렇게 이래 볼까 저래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문서는 그거 한 게 있는 거 내가 그냥 좁았어 그거 뭐 골치 아파가지고 골치 아파가지고 소송 관계 있어가지고 1차 지고 2차 지했으니까 가져가라 내가 그 집 없어도 되니까 집을 한 채 좁았어 형제예요? 아니요 남하고 이랬는데 당신 그렇게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조금 더 준다 이렇게 좀 돈을 준다더라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 가져가세요 내가 한 20몇 년을 사가지고 이따가 일단은 2, 3년 전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문서상을 두고 갈등 고민이 집에서 소송이 붙었지 나는 그런 건 안 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일단 2, 3년 전부터 문서상을 두고 갈등 고민이 많이 들어오고 그 고민 끝에 이제 뭐냐면 올 초 작년 연말 올 초 들어오면서 뭔가가 해결이 되는 시기 근데 이거를 내가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긴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게 내가 욕심을 부리든 우리가 그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긴 싸움이 되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야 돼 잘못해서 집에서 잘못해서 그래 살 때 계약서를 받을 때 밑에 딴 가지 이렇게 딱 이래가 전부 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 하고 그냥 계약서 상만 이렇게 쓰고 있다가 자기 한 30미터 부인이 나타나니까 그랬어야 돼 그게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집에서 잘못했어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없어도 되니까 소포로 넘겨주고 그냥 어디다 생각해라 돈 몇천만 원 가지고 몇 얻도 날아가는데 그렇죠 그래 포기하고 포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잘못되게 되면 긴 싸움이 됐을 건데 포기하고 내가 그냥 아예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게 쉽게 끝날 일이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싸움이 되고 굉장히 뭐 스트레스라든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되는 그런 거였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아들이 있으세요? 네 아들하고 안 그래도 아들하고 딸하고 좀 보려고 일단은 그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말고는요 자식의 근심 자식의 걱정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걱정을 끼쳐서 걱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옆에 있어요 전무하고 건강원이에요 건강원 근데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 올해라면 일찍에 좀 타행살이를 해야 되는 자식이거든요 타행살이를 해야 되는 자식이고 또 그리고 우리 아들님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불과 이 아이가 마음을 조금 잡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런 건 없고 일단은 뭔가 돈이 더 뭐가 들어가면 이놈은 쓸 줄은 몰라 이놈은 막 쓸 줄은 몰라 그런데 부모한테는 잘해요 잘 쓰고 가는데 뭐가 들어가면 쓸 줄은 몰라 좀 속이 속이 이렇게 좀 예상적이지 일단은요 16살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아들내미가 16살부터 시작해서 27, 28 이때까지는요 마음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그때 속은 많이 썩이시겠어요 네 마음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부모의 근심이 조금 많이 끼치는 자식이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7살 때까지는 그랬는데 25살 어떻게 보면 빨리 된다 그러면 25살 때부터 그나마 조금 뭔가 해보려고는 들고 조금 예전보다는 걱정 끼치는 게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7살 때부터 조금 많이 정신을 차리는 격이라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 이제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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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20대 후반때부터 우리 아들내미가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격이고 마음을 조금 안심해도 되는 시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아들내미가 자기 뜻을 확 펼치지는 못하는 자식이거든요 뜻을 펼치지는 못하는 자식이고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는 결혼에 조금 애로사항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결혼에 애로사항 그래서 40대 초반때 이 아이가 결혼이라든지 이런 시기는 들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결혼을 했다 그러면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40대 초반때는 처음 없어도 결혼생활이라든지 결혼혼사 혼기가 있었는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를 못하고 뭔가 빠그러져야 되는 게 들어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방황을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결혼혼사가 깨지면서 시작해서 방황을 하고 자리를 좀 잡지를 못하는 시기 그러면서 38, 39 넘어가면서 38, 39 넘어가면서 조금 그래도 조금 다시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애살이 생기게 되고 뭔가 조금 의욕적인 게 조금 들어오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들내미가요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아버님 이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맞아 유돌이가 없어요 네 융통성이 없고 너무 고지곧대로이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요 좁아요 맞아 그래서 왜 우리가 아들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바라는 거는 좀 활동적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조금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도 조금 많이 해보고 조금 이제 이런 걸 바라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매사에 조심스럽고 뭔가를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 자체가 폭이 좁다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그것도 잘 안 될 거고 직장 생활 자체도 인간관계 자체도 인간관계 자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직 사회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아들내미가 조금 힘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직업이 직장이라든지 이런 걸 반듯하게 딱 갖고 오지는 못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내색적여서 완전히 그냥 콕 이렇게 쳐박혀 있는 이건 또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진짜 그냥 진짜 딱 친한 사람 몇 명 이 관계만 할 뿐이지 우리 아들내미가 조금 이렇게 폭력하게 이렇게 뭐 사람들 자꾸 만나고 이어가고 이어가고 이거는 안 돼요 친한 사람한테도 없어 친한 사람 없어 대학 동기도 없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딱 이 하는 사람 몇 명 딱 이거까지만이라고 그 외에는 알아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 자체가 원체 외골수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골수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돈을 지켜가고 또 이제 도의적인 것과 예의적인 것을 차려가는 사람이라서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사람은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조직사회라든지 뭔가 활동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 보고 있으면 많이 답답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우리 부인이랑 같이 하고 있다면서요 응 저희 엄마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같이 직장 거기 있지 그래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도 있는데 자꾸 결혼 안시를 안 하려고 그랬나 있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결혼했으면 싶은데 있으면서도 안 하려고 아이가 없어요 처음에 갈 때는 한 3년 살다가 니가 아이 뭐라 치우라 했거든 처음부터 그것도 안 맞아가지고 니가 잘 안그러면 니가 3년 살다가 지하라 이랬거든 그렇게 진짜 3년 정도 살다가 그만뒀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니가 여자를 만나서 만나라 내가 이랬는데 여자는 있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나 여자는 막 뒤벗어졌다 가지고 막 그래서 안 하더라고 그래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 기다려 보자 이랬어 그럼 직장 다니고 그 친구 현재 오래 했잖아 일단은요 아버님 우리 아들내미가 여자를 믿지를 못해요 일단 응 그 여자한테 너무 뒤에서 그래 그 이야기도 하려고 하면 기울지만 그래 이제 그 아파트도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사줬지만 엄마 니 반 주고 말아라 니 잘못이 많으니까 반 주고 말아라 그래 한 반 주고 말아라 물론 나쁘다 아닙니까 니가 가락하고 니가 안되겠다 하고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니가 그 이야기가 정 그러면 니가 끝을 내버려 그 여자가 니 여자 보고 싶으면 밖에서 보고 요새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보거든 여자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재도 그래가 있죠 근데 지금 만나는 상대는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나쁜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사람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분도 그다지 애살이 있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조금 무던한 스타일로 보여요 어 그런데 앞에 여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이게 말로써 모든 걸 다 말로만 했던 여자 어 행동을 하든지 막 그런 건 안 하고 막 좋은 행세라든지 뭐 내가 잘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행동을 절대 게으르고 하지 않은 자기만의 처신에서 처세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여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님이 같은 경우에는 좀 아버지가 얘기했다시피 너무 뒤빠진 것도 있고요 여자를 너무 못 믿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상처가 조금 많아 보여요 그리고 뭐 결혼을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마흔 넷이잖아요 마흔 셋이잖아요 마흔 셋 올해는 안 할 것 같고 마흔 다섯 돼야지 뭐 가정은 그래도 꾸려질 것 같아요 마흔 다섯이 돼야지 가정은 꾸려질 것 같습니다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리는 거 보고 내가 죽어도 좀 복장이 편하겠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자식 되는 거 보고 그렇게 잘 부른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될려나 모르겠고 우리 딸이 그렇게 있는데 딸하고 이제 싸워가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자꾸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겨요 왜 그렇게 자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딸이 마음 둘이거든요 결혼한 지 한 4년 됐어요 아니요 결혼은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데 가서 안 물어보셨어요? 그걸 안 물어보죠 아예 잘 안 들어가지 거의 안 보죠 그래가지고 안 보죠 그래가지고 자 봐요 우리 집에서는 집에서 집사람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그래 애기는 있다 카고 있으면 그 단순히 해라 그러면 늦지 이따 가면 나는 안 갈 테니까 해라 해도 뭐 소용이 없잖아요 자 봐요 이 집에는요 내 밑에 대해 자손이 끊긴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들내미가 결혼을 해서 또 자손을 봤으면 더할 날이 없이 좋을 거고 그죠 아버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4주 팔자 자체에 자식이 없진 않습니다 4주 팔자 자체에 자식이 없진 않은데 원체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 때도 그렇고 할머니 때도 그렇고 윗대 윗대 다 올라가면서 이 집에는 시준을 받들고 요만한 단지에 쌀 담아놓고 시준을 받들고 집안에 대대로 내물림했던 집안이에요 시준 단지를 근데 우리 어머니 때에서 그거를 이제 없앴거든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에는 시준바람이 조금 불어요 근데 그 시준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집안에 자손 점지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이제 배필 점지 사람이 그 사람 며느리가 하나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엄면이 복며느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을 일구는 가정을 일구어서 대를 일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는 그런 시준 공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바로 이렇게 왜 집안 자체 윗대 집안 자체가 양자라고 양자로 왔던 집안이고 손이 귀했던 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들이 그 손을 이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서놨잖아요 대대 손을 이제 넓혀놨잖아요 그런 것이 그 할머니들의 그만큼 빌어놓은 공으로 이어진 거란 말이야 자손을 그런데 그런 공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그 공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쉽지가 않은 거야 뭔가 잃어가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뭔가가 잃어가는 부분들이 좀 더지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딸 애기는 자식이 없지 않아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그 의학적인 힘을 빌려 봤어요 두 번 했다 하더라고 한 번만 더 해보지 이랬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내 편한 대로 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 자식이 물어보고 집에서 이제 딸도 그런 거 이런 걸 안 좋아하니까 뭐 엄마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해봐라 그런 척하고 니가 삼신을 타든지 해봐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래 하더라고 애가 자식이 있다 하는데 삼신을 타보셨어요? 뭐 집에서 그렇게 뭐 했다 하더라고 그래 해라 하고 싶으면 저 달라고 하면 깍지 말고 깍지 말고 달라고 해주고 얘만 놔주면은 보상금까지 준다 켜라 내가 솔직히 그랬거든 지금 얘만 놓으면 예를 보고 내가 보상금 내 줄게 상금 준다 내가 내가 그랬거든 그래도 뭐 지금은 자꾸 노력하는 데 안 합니다 그래 한 번만 더 했으면 싶은데 지금 아 너무 힘들어 그게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 일단은 서른여섯 살 있잖아요 서른여섯 살 서른여섯 살 서른여섯 일곱 살 요 때 시기 때요 자식이 들어서랬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 들어서라 했을 때 막혔던 이유가요 집안에 상이 있었거나 집안에 뭔가 초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삼신에 탈이 생기면 삼신이 가르막힌 격이거든요 근데 어떤 집안은 상을 당했는데도 자식이 생기고 자식을 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집안 자체 우리 사인의 집안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삼신에 벌이 있던 집안이고 삼신을 그 뭐지 집안에 원래 빌던 집안이 불이 다 돼 보니까는 공줄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걸로 인해서 타기를 잘 타요 그래서 가로막힌 부분들도 있다는 거지 자식을 보려면 원래 서른여섯 서른여섯 요 시기 때 자식을 보는 게 들어 있어요 근데 그때 봤어야 되는데 왜 그때 분명히 자식이 있었을 텐데 하고 들여다보니까 왜 없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집안에 상문이 들은 격이라 누가 돌아가셔서 그 상문을 봐야 되고 뭐 집계가 되든 가까운 그게 돼서 그러면서 또 이제 삼신이 또 가로막힌 격이야 어떻게 하면 좀 되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요 지금 아들 놓고 딸 셋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은요 삼신을 세 번 탔어요 세 번 탔어요 삼신을 삼신을 세 번 타가지고 결국에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아야지만 그 집에는 재산이 들어오거든요 부모 재산이 그것도 좀 아들이든 딸이 그렇게만 놓으면 시집에서도 그렇고 시집에서도 너 보상금 준다고 시집에서도 삼형제가 있는데 전부 딸 우연하면 전부 딸만 낳는기라 야가 이렇고 그래서 아들이든 딸을 놓으면 너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돈 줄게 보상금 줄게 이래 해도 내가 버려 어떻게 하면 좀 될까 일력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집에서 삼신이 벌이 들어있기 때문에 삼신벌을 벗기고 삼신을 태워가지고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삼신을 태워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삼신 태워서 자식을 받았다 그러고 자식을 놓고 나서도 삼신 태운 자식은 공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삼신 태워서 놓은 자식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왜? 신명에서 준 거기 때문에 조상에서 준 거라서 조상을 그만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 애기도 지금 삼신을 탔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신을 태우고 나서 또 이거 저것도 어떤 운적인 부분이 가르막혀서 찍고 또 안 되고 이래 버려서 안 돼요 이거는 삼신을 한번 더 타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자에 없는 거는 저희도 어떻게 인력대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팔자에는 들어있으나 팔자에는 들어있으나 지금 현재 뭐냐면은 가르막혀 있는 삼신의 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르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식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해요 공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네네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 상황이 왜 그리 자꾸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요? 정신적으로요? 네 실제 더 궁금한 걸로 내가 봤는데 괜히 뭘 걱정도 없는 거 같는데 걱정이 있는 거 같고 의욕도 없어지고 뭘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자꾸 그래 의욕이 없어 자꾸 떨어져요 자꾸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제 꽃이 야생화가 상당히 많은 데 많이 키우는데 전에 꽃에 의지를 하고 살았거든요 여자보다는 야생화 꽃에 의지를 하고 살았는데 내가 힘들 때 막 꽃 준다고 하면 12시도 가고 1시도 가고 막 자다도 가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 좋아했는데 오새 난 꽃을 봐도 무방하고 꽃밭도 매기 싫고 그래 자꾸 이렇게 무기력한 거 있잖아 그래 내가 딱 그렇게 했더라고 그게 한 5, 6년 정도 됐어요? 한 3년? 3년 3년 정도 이래가지고 자꾸 뒤도 돌아 봐지고 내 인생 뒤도 돌아 봐지고 내가 이걸 이만큼 곧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만큼 읽어 나오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나 근데요 이게 우리가 번아웃이라 그러지 아버님 번아웃 아버님이요 정말 있잖아요 없이 시작해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안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남일도 내일처럼 해주고 남 걱정도 같이 다 떠안으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운수가 그러면서 내가 내 운수가 10몇 년 전부터 조금 편해지는 시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뭔가 읽어지고 재산이라든지 뭐든지 다 읽고 50대 후반부터 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10몇 년 전부터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10몇 년 전부터 재산이 내가 열심히 왔던 것들이 그때 당시 때는 안 돼도 10몇 년 전부터 내 운수가 풀리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재산이 읽어지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읽어놓고 나니까 번아웃이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내가 이제 난 뭐하고 살지 내가 읽으려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내가 너무 가난했었고 너무 힘들게 자라왔다 보니까 내 자식들한테 가난 때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없이 시작해서 뭔가를 읽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지 앞을 달려왔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게 그 하나가 읽어지고 나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안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뭘 보고 이제는 내 인생을 달려가야 되지 아직은 젊은데 젊어도 뭐 나이로 봐서 젊다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 때는 아직까지 젊은 편에 속하죠 나이 들었다고 얘기하셔도 그죠 그러니까 아직 살날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무르해지고 따분해지고 왜? 그때처럼 내가 열심히 달려갈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6년, 6년, 7년 이 사이에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혹시 집안에 상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없었어요 우리가 일찍 우리가 모친 돌아가시고 모친 돌아가시고 어릴 때 돌아가시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집안 자체적으로 상이 아니더라도 내 가까운 친지라 가까운 지인 사촌도 없고 그게 독불로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내 친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상문의 기운이 들어서서 이게 아니라요 내가 같은 나이대 내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뭔가 떠남, 이별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에 상처라든지요 뭔가가 사람이 이별을 하면서 뭔가가 조금 가슴에 멍우리진다거나 조금 내려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6년 전이 아니고 그게 대체 됐는데 한 10몇 년 넘었는데 그럴 때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서로 눈치 좋아하고 동네에서 사람을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냥 다니면 아무도 없이 그래서 가가 시집을 가가지고 깡패를 만나가지고 자살을 했다더라구 그게 10년 넘었을 거야 그러지 자살을 했다더라구 집에 가서 뚜덜이 패고 돈 가오라 하고 이래가지고 자살했다가 소리 듣고 내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이놈의 가슴이 죽을 정도 되었다면 내가 부산에 있는데 내가 한 번만 좀 찾아오지 한 번만 찾아오면 내가 마이너몬을 해도 도와줄 건데 근데 친구한테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한 3일 잠을 못 자고 그래 내가 집에 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자살을 해 푸는 거야 그게 이제 그때 10 몇 년 20 년 넘어서 이제 얼굴도 모르지만 초등학교 보고 했으니까 근데 저기서 앞뒷집에 살았으니까 조금 나는 나름대로 첫사랑이라면 첫사랑이었는데 마음적으로 어린 마음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조금 그때 충격을 내가 조금 받아서 그래서 내가 쟤를 한번 지내줬어 친구도 해준다는데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쟤를 한번 지내줘야 되겠다 알아서 해라 안 해보고 그래 내가 좋은 일 하셨네요 좋은 지체를 한번 지내줬거든 그래도 이제 한번 생각이 나 어디 가면 해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원앙이 따라다닌다 하고 우리 애인 어릴 때 본 게 하나 있다 내가 그건 원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한번 나 그래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의 이별 그게 생이별이 되든 사이별이 되든 이별의 이별의 끝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멍울 가슴에 허탄 허탄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은데다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말 그대로 제가 설명을 쭉 했죠 내가 이제 달려온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자식들 잘 갖고 키우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게 뭐냐면 읽어놓긴 읽어놔도 자식들이 또 내 맘대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 같고 모든 것이 허사인 것 같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내 주위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참 내가 베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는 살지만 좀 뭔가 부질없는 것 같고 자식들이 뭐 또 참 남의 집 애들처럼 이렇게 건사하게 조금 내가 잘 키운 만큼 그게 빛을 발해서 컸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것 또한 또 대준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좀 많이 힘드신 것도 있겠죠 그걸 하면 좀 됐고 그러면 의욕이 좀 생기고 그걸 하면 좀 의욕이 좀 생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찾고 있는 중이라 네 우리 대준이 같은 경우는요 불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종교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뭐냐면 우리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명리학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 대준님도 우리 아버님이요 그런 쪽에 종교 쪽으로 조금 강해요 내가 진짜 머리 안 깎고 중이 안 돼서 그렇지 집안 자체적으로 불의가 원체 그런 불의가 있다 보니까 뭐 무당이 돼야 되고 법사가 돼야 되고 스님이 되어도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죠 좀 심오한 곳에 좀 심취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